국제원자력기구가 조금 전 일본의 후쿠시마 제일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서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최종 보고서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류에 따른 인체 환경 방사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또 방류 때도 계속 안전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도쿄를 방문 중인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현지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기술적으로 신뢰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기시다우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관련 최종 보고서도 전달을 했는데요. 정부는 오늘 발표된 IAEA의 최종 보고서를 검토한 뒤 관련 입장을 낼 예정입니다. 관련 소식 이어지는 뉴스를 통해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